헤헤 사탕이 잘 들어와 굿 산책가자 산책 아빠 산책가게 옷 입혀주세요 솜아 아빠 따라가봐 솜아 아빠 말해 볼까 거기 있어? 어 그 가방에 들어갈거야 이건 어디 봐야지 짠 짠 둘 다 그니까 너무 더럽다 옷이 너무 많다 자기야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맞았을까? 옷장을 새로 사야겠어 새로 산다고? 그치? 소망 그치? 이미 이미 나갔어 너는? 미치겠다 이렇게 다 뻗치고 가면 어떡해 진짜 많다 근데 왜? 이제 2단이야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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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감처리 아주 좋아요 이하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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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니저가 너무 좋고 이하!! 짜잔 사탕이 잘 들어가네? 왜 거기 앞에 앉았어? 섬아 오 들어간다 다시 맘에 드나봐 요리조리 살펴봐 뒤도 보고 아빠 좀 닮았는 것 같아? 옷 짱 생겼어 가만히 아트 애기 여기? 여기? 좀 더 안아 붙일까? 아니요 됐다는 것 같다 됐다 남집사 맘에 드라 소미? 맘에 든대 맘에 든대 아.. 쟤 왜 잡고 있어? 너는 뭐해? 미치겠다 진짜 오늘 반템 잘라야 되나? 여기 네 방으로 만들어줄까? 헌?